안녕하세요. 예산팀장 홍경남입니다. 계속되는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큼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3년도 이천시 운영기금은 11종류로 총수익계획은 687억 3,066만 7천원이며 총치출계획은 1,074억 6,555만 8천원으로 2023년 연도말 조성액은 3,336억 8,704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계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거하고 기금의 특수목적 달성을 위하여 융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항과 근거 등은 해당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금운영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익계획은 4,411억 5,259만 8천원이고 그 내용으로는 전입금 462억 7,380만 1천원 보조금 1억 8,682만원 예치금 회수 3,724억 2,193만 1천원 예수금 157억 6,400만원 이자 수입 60억 2,509만 5천원 기타 수입 4억 8,095만 1천원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4,411억 5,259만 8천원 그 세부 내용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73억 4,513만 6천원 인력운영비 4,190만 8천원 예치금 3,336억 8,704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267만 8천원 기타 지출 1,000억 1,58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724억 2,193만 1천원이고 23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수입액 687억 3,066만 7천원 지출액 1,074억 6,555만 8천원으로 2023년 연도 말 조성액은 2022년 말 조성액 대비 387억 3,489만 1천원이 감소된 3,336억 8,7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